연수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전국도로정비평가 결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. 전국도로정비평가는 지난해 특별광역시 산하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4개 군구를 대상으로 시설물관리와 도로청결상태 등 1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행됐습니다. 연수구는 배수시설 정비와 일반 행정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지판과 가속방지턱 등 도로기능 유지에 힘쓴 점도 인정받았습니다. 또 도로재포장과 디자인프린팅으로 도로기능향상과 상권활성화에 힘쓴 점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